자 오늘 김일혁 팀장님과 함께 바이든 이후에 또 바뀌는 것들 해외 시장에서는 어떻게 문제들이 어떻게 변화들이 생겼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진권 김일혁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상이 맞으셨군요 네 다행스럽게 보고서를 다시 안 쓰셔도 되소 네네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전제를 가지고 보고서를 다 써놨는데 연간 전망 같은 것도 다 그런 전제 하에서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아직 연간 전망을 발견하지 못했고요 아직 못했어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보여드린 것처럼 시나리오를 일단 쭉 다 풀어놓은 정도까지만 일단 발견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 뭐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후보로 바이든 당선인으로 일단은 미국 언론들도 다 보고 있는 거죠 네 미국 언론들은 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공식화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런 걸 볼 때 가장 확실한 거는 반대쪽에 확실히 있는 언론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희 그림 1번 보시는 것처럼 이미 팍스 뉴스도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라고 일단 보도를 했고 바이든 후보를 당선인이라고 프레지던 일렉이라고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팍스 뉴스는 주요 언론사 중에서는 사실 AP통신하고 같이 애리조나 결과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도 애리조나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승리했다 팍스 뉴스가 오히려 훨씬 더 주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 빨리 판정을 했어요 그렇죠? 네 특히 애리조나 이런 데 비해서 맞습니다. 애리조나주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랬던 것 같고 CNN이나 아니면 뉴욕타임즈나 비교적이 좀 친민주당 성향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언론들은 오히려 좀 조심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은 이 애리조나에서도 사실은 바이든 후보가 이겼다라고 인정한 선언한 두 개 중에 한 언론이고요 애리조나를 포함하면 현재 바이든 후보는 290명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당선됐다는 게 팍스 뉴스의 평가이고 선거인단이 애리조나 11명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언론사들은 지금 279명의 선거인단을 바이든 후보가 확보했다고 보고 있고 지금 다 보도를 하고 있고 당선 기준 모두 다 270을 넘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언론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바이든 후보의 당선은 일단 확실시 돼 보입니다 그러면 바이든 후보의 당선은 공식적으로 언론들이 받아들인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은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가 이겼다 이런 언론 보도를 접한 다음에 소송전이 이제 본격화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제가 이거는 혹시나 헷갈릴까 봐 워딩을 정확히 하면 오늘 월요일부터 선거법이 준수되고 적법한 승자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 법적 대응을 진행할 거다 이렇게 밝힌 사항이고요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 캠프에서 사실 여러 소송들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은 현재 기각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어떤 게 좀 받아들여졌냐면 개표 과정을 조금 더 가까이 해서 볼 수 있게 해달라 라고 하는 정도 그래서 6피트까지 이제 가까이 와라 하는 정도 이것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지만 6피트 정도까지는 이제 가까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일단은 허용이 된 상황이고요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개표서부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엊그저께 이제 난 거라서 그래서 이제 재개표는 이제 각 주법에 의해서 두 후보의 득표율 격차가 너무 작으면은 일단 재개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개표는 일단은 할 예정이고요 몇몇 주에 조지아주, 위스컨신에서 일단은 1% 미만이면 한다 위스컨신은 네 1% 포인트 미만이면 하고요 그런데 그 외에 개표 중단 요구들은 일단 다 기각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의 필라델피아 선관위를 상대로 트럼프 대선 캠프가 이거 주 법원에다가 원래 걸었다가 주법원에서는 더 가까이 볼 수 있게 해줘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어라고 해서 연방법원에다가 바로 이제 또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 소송이 그냥 바로 열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열리자마자 바로 기각이 됐어요 기각이 됐어요 네 그런데 다 기각이 된 건 아니고 참관인을 60명씩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확실하게 많이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다시 문제 삼지 않도록 해라 라는 게 이제 핵심인 거고 사실 이 판결을 하신 분이 폴 다이아몬드 판사라는 분인데 이 분이 조지 WBC가 지명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법관 중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방법원이 지방법원인데 지방법원 네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서도 지금 이렇게 계속 투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썩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캠프에게 소송을 자꾸 남발하지 말라는 식의 메시지를 좀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조만간 좀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오면 좀 다르게 생각해 볼 만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트럼프 대선 캠프는 사실상 승복을 위한 출구 전략을 이제부터는 좀 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합니다 말씀하신 조지 WBC 대통령이 불복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얘기를 했더군요 대선은 공정의 결과는 분명했다 그리고 바이든에게 축하한다 원래 두 분이 또 각을 세우기도 했었고요 텍사스에서도 사실은 두 후보의 격차가 아주 크지 않았던 거는 거기서 영향력이 워낙 컸던 조지 WBC 그러니까 부시 일가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약간 각을 세웠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상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뭐 그래서 이게 블루 웨이브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도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하원은 일단 민주당의 의석을 좀 일부 뺏길 것 같고요 그래도 다수당이고 네 그래도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상원은 공화당이 비교적 잘 지킨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보냐면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지가 조금 더 분명해진 것 같아요 근데 상원 다수당 사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대선일 직후에는 저희가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거다 상원에서 이런 전망들이 워낙 있었고 그래서 상원 분점이 사실상 확실시 되는 사항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림 2번을 보시면 이거 역시 또 박스뉴스에서 가져온 건데 두 개의 조지아 연방 상원의원 선거 모두 다 한국 시각으로 1월 6일날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조지아주는 과반 득표를 하는 후보가 없으면 상위 두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르도록 주 법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48대 48이고요 노스캐롤라이나 알래스카에서 이제 또 있는데 거기서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그래서 민주당 48, 공화당 50을 일단 사실상 확보했다고 보고요 내년 한국 시각 1월 6일날 조지아 두 개 선거구에서 또 선거를 치르는데 거기에서 이제 누가 될지가 결정... 여기서 만약에 민주당이 두 군데 다 이기면 50대 50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루웨이브의 가능성이 완전히 꺼진 건 또 아닌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거 직후에는 저희도 자료가 어떻게 나갔냐면 대통령이 누가 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의회 구도는 약간 결정된 것 같다 라고 저희도 이렇게 자료가 나갔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은 오히려 조금 확실해진 것 같고 상원, 하원은 확정이지만 상원 구도가 아직 확정이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혹시라도 조지아주 두 군데에서 모두 승리하게 된다면 50대 50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부통령의 상원 의장이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정이 된다면 카멜라리스 부통령 당선자가 상원 의장이 되는 거고요 캐스팅 보트를 지게 돼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혹시 동률이 나오면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50대 50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블루웨이브가 달성이 된다고 봐야겠네요 그게 사실 블루웨이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원 의장으로서 부통령은 사실 원래 계속 의회에 있지는 않고요 상원 임시의장이 항상 거기 계세요 다수당이고 보통 최다선 의원이 거기에 앉아 계시는데 이게 결론이 안 나는 경우에는 의원들 100명 중에 예를 들면 48대 48이든 누구의 출석을 하지 못해서 49대 49든 50대 52든 이렇게 딱 동률이 생기면 부통령이 와서 투표를 하는데 투표를 하는 경우가 사실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지난 정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 트럼프 정부에서는 펜스 부통령이 투표를 꽤 많이 했어요 제가 봤을 때 기억이 확실하지 않았는데 8번, 9번 이 정도 했는데 보통 한 정부에 한 4번, 3번 이 정도 하거든요 그만큼 좀 갈등 사안이 많았다는 거고 공화당 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들에 약간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도 한람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50대 50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요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아요 지금 베팅 사이트의 가능성으로 보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은 50대 50이 되서라도 가능성은 25% 정도입니다 그런데 조지아 선거가 사실상 상원 다수당이 누군지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양당은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고 전국 단위 규모의 선거에서나 볼 만한 선거자금 지출이 아마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 이렇게 선거 결과를 좀 자세하게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권력 구도가 어떻게 짜여지는지에 따라 업종 전략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고 그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 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게 민주당이 아직은 상원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요 민주당이 싹쓸이 할 거야 라는 기대가 워낙 좀 예전에 선거 전에는 컸었고 그런데 그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일단은 좀 사람들이 안도한 것 같아요 특별히 대형 기술 투자자분들께서 되게 큰 규모의 센 반독점은 없겠다 그리고 플랫폼 쪼개는 것 정도까지는 안나오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조지아주 결과가 아직은 완벽하게 확정까지는 아니어서 대형 기술주가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다른 애들도 아주 세게 가진 않았지만 대형 기술주는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대통령은 누가 될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 같애라는 생각들이 좀 확고해지니까 바이든 후보 공약으로 계속 내세웠던 친환경 인프라 이거는 친환경도 중요하고 인프라도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소재 산업업종 친환경주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또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미중관계는 예전같지 않을 거야 라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기대가 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개선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개선될 테니까 그래서 미중 갈등의 영향을 종종 받아서 간헐적으로 변동성이 높아졌던 반도체주는 일단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말씀드린 재생에너지주 그다음에 반도체주가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성과가 좋은 ETF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선거 영향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네요 네 이게 또 마침 선거일 직후부터 계속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림을 또 이것도 보여드리면 그림 3번인데요 대선 다음 날부터 미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매일 10만 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COVID 트래킹이라는 사이트에서 저희가 가져온 건데 주별로 굉장히 구체적인 데이터를 많이 주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시는 건 뉴욕타임스 한국 언론들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뉴욕타임스 기준으로는 지난 6일 날 13만 명 이상이 신규 확진이 됐습니다 그림 4번을 또 보시면은요 제가 차트 순서를 좀 잘못했는데 입원 환자 수, 중환자 수, 그다음에 일간 사망자 수도 최근 보시는 것처럼 쭉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환자 수는 이전 고점을 뚫었냐 아니냐 이건 사실 되게 중요하지 않은 게 이때는 데이터가 다 있지는 않았던 거라서요 몇몇 데이터를 제가 텍사스 데이터 추가라고 해서 제일 큰 데이터가 추가된 것만 따로 표시를 했는데 아무 데이터가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매일 오른쪽에 있는 사망자 수도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건 좋은 소식은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일간 확진 판정률도 제가 여기 차트에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9.5%면은 검사 100명 하면 9.5명한테 9.5명의 확진 판정을 받는다는 건데요 이게 2% 미만이 돼야 어떻게 보면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검사를 그만큼 충분하게 하고 있고 검사 받지 않았는데 걸린 사람이 일단 별로 없을 거다라는 게 한 2%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꽤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 6, 7월 확산기에 비해서도 높은 거고요 7일 평균치도 지금 8% 육박하고 있어서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금 상당히 좀 좋지는 않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지난번에 특히 이게 확산 속도가 빨라여서 신규 확진자가 많아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입원 환자 수가 늘고 중환자 수가 늘고 해서 의료 시스템에 부담이 커지는 게 문제다 왜냐하면 더 이상 주지사들 입장에서는 답이 없으니까 봉쇄 아니면 이동 제한 이런 걸 할 수 있고 이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은 문제인 거잖아요 아직 바이러스 확산세가 강해지고 있는데 이동 제한 조치는 특별히 나오고 있지 않아서 경제 활동이 추가로 더 위축되고 이런 거는 아직 관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다 그림 5번 또 보시는 것처럼 바이러스가 넓은 지역에서 퍼지면서 의료 시스템도 이전에 비해서는 좀 잘 견디고 있어요 이 차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주별 입원 환자 수 분포 정도인데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한 곳에 몇몇 주에서 그 환자 수가 바이러스 확산이 좀 집중되고 있다는 거고 이게 낮아지고 있다는 건 여러 주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중되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거죠? 의료 시스템이 거기서 붕괴될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5만 명이 1일 신규 확진이 됐다고 하더라도 한 지역에서 1만 명, 2만 명씩 되는 거하고 50개 주에서 1,000명씩 되는 거하고는 의료 시스템의 위치는 부담이 상당히 다르니까요 지난 봄에 뉴욕 같은 데들이 그런 경우였는데 그렇죠? 네. 3월, 4월에요 그리고 6월, 7월에는 플로리다, 텍사스 이런 몇몇 지역에서 좀 많이 확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이게 문제없다라고 이야기는 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산세가 계속되고 의료 시스템의 부담이 높아진다는 기사들 예를 들어서 입원 환자 수가 이전 고점을 넘었다라든지 입원 환자 수가 신기록을 경신한, 기록을 경신한 주가 50개 중에 몇 개다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다면 저희는 이동 제한 조치가 단행되면서 경제활동이 둔화되는 강황성이 당연히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동 제한 조치가 사실 나와야 이것이 좀 잡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게 안 나오니까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쨌든 선거는 끝났고 정권의 인수기에 들어갈 걸로 전제했을 때 사실 선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에 대한 정책이라는 게 선거 전에 활용됐다는 측면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봉쇄라든지 이런 걸 한다는 건 지금까지 해온 스탠스를 완전히 뒤집는 거기 때문에 확산이 되더라도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이든은 어떻게 보면 승리 일성으로 뭘 얘기하냐면 빨리 이거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권 인수가 어느 정도까지 순조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다음 정권을 갖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주도권이 이건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니까 정권 인수하기 전에도 빨리 뭘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여론과 이런 것들이 좀 비등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혹은 락다운 같은 것들이 다시 내려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특별히 딱 짚어주신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정치권에서 또는 행정부에서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어제 바이든 후보가 승리 연설을 했었는데 거기서 코로나19 관련된 내용을 상당히 길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얘기했지만 참고로 증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에 놓겠다 그리고 여러 차례 그런 내용들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오늘 월요일에 관련된 전문가 과학자들로 구성된 팀을 자기가 발표하겠다고 했고 이 사람들은 청사진을 제시할 거다 코로나19로 어떻게 대응할지 근데 이것도 결국은 1월 20일 날 바이든 후보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월 20일부터 시행될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청사진을 이 사람들이 마련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사실 인수위가 제대로 가동이 된다면 인수위가 이렇게 바이든 후보 캠프에서 사실상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하고 그 다음에 정책 협의가 가능하고 그러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걸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치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공화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에 동의하거나 지지하는 거는 사실 아닌데 몇몇 예를 들면 린지 그레임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이번에 또 생환하셨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에 지지하는 분들처럼 그런 세력들도 아직은 있는 상황이라서 참 만만한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거는 코로나19 대응이 어떻게 될지 이제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을 어디까지 할지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사실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의 의미 있는 판결들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도 소송을 계속 이어갈 동력을 확보하기는 참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트럼프 쪽에서 의미 있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검표를 법에서 허용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요 자연스럽게 그냥 하는 거 말고 아무리 봐도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재검표 해라 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다면 그다음에 선거부정이 아주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57표 물론 표 한 표도 다 소중하고 이것도 이제 한 표도 만약에 찢었다면 이거 법적으로 큰 문제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나오는 표수들 57표가 갑자기 개표함으로 들어갔다라든지 나중에 온 건데 이런 것들이 선거 결과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플로리다에서 지난 2000년에는 그 딱 한 주의 결과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몇백 개 차였죠 네 그래서 양당에서는 이제 그거에 다 올인할 수밖에 없었고 엘고어가 플로리다를 이기면 엘고어가 당선 부시가 플로리다를 이기면 부시가 당선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를 뒤집으려면 너무 많은 주두를 사실 공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펜실베니아 당연히 그럴 거고요 그다음에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이런 주두를 지금 다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돈이 꽤 많이 드는 일이죠 그래서 트럼프 캠프에서는 공화당에서 해야 된다면서요 네 그래서 한국 돈으로 6,700억 정도를 조달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선거나 뭐든지 이게 또 돈 문제잖아요 과연 그거를 동조해서 이거 써라고 하면서 흔쾌히 그렇게 줄까 아니면 사항들이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못 쓰겠다라고 결정을 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이 오래 이어질 거라고 보진 않지만 한두 주라도 더 이어지더라도 아무튼 락다운 같은 게 나오면 그 영향이 나온 데까지 2, 3주 정도 또 걸리니까 저희는 그러면 이거 12월 초까지 이렇게 확산을 막기는 참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15만 명, 진짜 20만 명 근처까지 혹시라도 가게 된다면 일부 지역에서 락다운을 피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또 소재 산업 아니면 경기 민감 주로 흔히 분류되는 소비업종 이런 쪽의 강세가 막 진행되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라서 시장을 읽어나가는데 좀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쨌든 확진자 수가 이렇게 급증한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불복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가겠네요. 미국의 민심이라는 것도 네. 또 아직 상원의 의원 빨리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정권 인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그러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상원의 의석, 두석이 아직은 결과가 남은 상황이라서 코로나19가 혹시라도 민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공화당 측에 미친다면 공화당이 결정할 가능성도 저희는 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일단은 쿠스너 사위하고 멜라니아 여사가 설득주의라는 변수요? 네. 인정하자라고 하고 이제 성인 아들 둘은 안 된다 그래서 공화당에게 계속 좀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이고 2024년에 대선 나올 애들은 지금 빨리 뛰어들어라 그러니까 트럼프 쪽에 우리 쪽에 동조를 해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지지 세력들을 많이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일혁 팀장님과 함께 미국 대선 이후 권력 구도와 시장 영향 등등을 저희가 좀 한번 살펴봤고요 계속 이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도 며칠 동안에 계속 분석을 아마 이런저런 방향으로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KB진권의 김일혁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